2015 KBO 한국 시리즈 우승팀 두산베어스에게 영광의 우승 트로피 KBO 구본능 총재께서 전달하겠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수상하시는 박정원 구단주 김승영 사장께서는 트로피를 받으신 후에 선수단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5 KBO 한국 시리즈 우승팀 두산베어스입니다. 자 이제 트로피를 선수단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순서입니다. 트로피를 전달받은 선수들은 관중 여러분과의 구호 속에 트로피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2015 다이어뱅크 KBO 한국 시리즈 우승팀 두산베어스의 우승 트로피 수상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그라운드에서 함께 축하해 박수를 보내줬던 삼성 라이온즈 선수단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15 다이어뱅크 KBO 한국 시리즈 우승팀 두산베어스입니다. 박수 아노즈 선수단의 후σι요. 감사합니다.